자, 이 때 쓰면 Cristian이 없애야 돼 ya, 다가오고ี่som 끝! 여보 잠시만! 기억나 해? 아니야! 자, 여기 밑에! 어! 자! 진짜 눈빛고 이게 H H H 아니야, H H H 이렇게 해서 리듬 통해서 리듬 잘 딱 들었어 깨끗하면 다 쳐도 리듬이 좋아하게 해 이거 끝내고 쭉 만들어야 해 좋아 이게 안될 때가 됐어 진짜 힘들어, 힘들어 자! 마지막에 글쓰는데 아니겠지?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이렇게! 자, 미션! 얘네들 어떻게 해, 그럼? 성수의 미션은 미션은 이것도 알아, 미션은? 어! 이러처럼 거울 육란에 이거는! 이런저랑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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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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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근 두고 네 아니 너가 안 돼, 지금 이거 하지마 두고 사랑의 향기 너가 싹 아니 아니야 이거 진해 아뇨 사랑해 이건들은 모르겠네 사랑해 근데 뭐라고 할까 너 진짜 도저히 안하려나 그날 눈앞에 드는 거 알지 의상 한번 보자 응 그 양은 어디께요? 랩벌이야 의상 아니었거든 이거 뜨거워줌으로도 이렇게 내가 생각했지만 뜨거워줌도 이렇게 입고 오고 싶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거의 치마 없어도 뜨거워줌 이렇게만 입자고? 응 뭐야 그게 너무 인간이고 이거 입고 이거 위에 자켓 이거 위에 모자 살짝 쓰고 대신 밑에 하나만 입어 홍숙이 아는 노래가 아니잖아 꼭 찾으니까 이거 이거 입고 봐봐 거기다가 블랙치마 입어 차라리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슬라이드 본 적 있을걸? 응 그 사이에 본 적 있는데 국뽕만 하는거잖아 차별에 가는게 아니라 아 그거 좋네 그렇지만 이거 어떻게 했는데 이거야? 이거 잘하지 이거야 이거 이거 닦다 이거 완전 놈이야 완전 놈이야 완전 놈이야 완전 놈이야 이거 괜찮은데? 솔직히 슬라이드 밑에 가있어봐 가수가 꽁꽁 쪼말라고 무슨 노래 보고 있어봐 짜증나 안 짜증나? 차라리 그 치마 입고 어 이런다고? 응 그럼 아내는 내 말 내려도 되지? 아 아닌데 아닌데 아내 느낌을 깨 아니 아니 해봐 천천히 이기는데 진짜 천천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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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뭐야 그게 넌 넌 넌 이렇게 춤춰 아래가 길면 위에가 짧고 위에가 길면 아래가 너무 짧고 길면 아래가 너무 짧고 무슨 티인줄 알았는데 다 원피스래요 이상한 옷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생각에 제대로 된 옷이란? 그 긴 박스 티에 긴 고무줄지만 오늘 스타일리 시험은 안 나왔거든요 아 그런거야 운동화 신고